9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가만 길에서 고무를 만나도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통해 가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 나와 동행하심이라 알렐루야 주 동행하심에 알렐루야 주 동행하심에 어만 볼자리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키리 알렐루야 주 동행하심에 알렐루야 주 동행하심에 그 날아갈 때까지 나를 붙들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말하면 100명 중 99명은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럼 돌아보지 않은 그 한 명은 누구일까요 도둑질하지 않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도둑이라고 합니다 도둑질 못하는 사람들이 졸장부들이죠 소인배들이 야이 도둑놈아 하라고 이야기하면 간이 짜가지고 돌아보는데 진짜 도둑은 그런 말 하더라도 어연하게 자기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죠 사실 사방이 도둑투성이기 때문에 나의 사소한 도둑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레슬리 트레셔가 그린 저울 한쪽 건드레기라는 표제가 붙은 그림입니다 한 시골의 정륙점에서 여인이 닭을 산 그러한 모습인데요 겉으로는 온순하게 보이는 정륙점 주인과 나이 든 여자 손님이 닭이 올려진 그 저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서서 눈금을 둘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에 이런 야릇한 미소가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향하고 있는 그들의 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륙점 주인은 손으로 저울을 모르는 척 아래로 살짝 누르고 있습니다 좀 더 무게가 많이 나가야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여자는 어떻습니까 손을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무게가 가볍게 나가야 좀 더 싸게 고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울을 보고 있는 상대방을 지금 속이고 있는 모습 자기도 상대방을 속이겠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를 속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서로 이 저울만 보고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이 바로 사람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에게는 이익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모리스 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고용주 맡은 일에 꾀를 부리는 일꾼들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들 불량 상품을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은 그러한 고객들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자들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들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그러한 아버지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 이런 사람이 하는 일들은 바로 정육점 주인이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이 교묘하게 도둑질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1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지금 감옥에 갈 정도로 도둑질 큰 심하게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훔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나름대로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도둑질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의 도둑질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실제로 진짜 큰 도둑은 딴 데 있다고 쉽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돈이 많으면 큰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무죄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걸 가리켜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기업과는 수십억 대의 돈을 횡령하고도 고작 몇 년밖에 선고받지 않습니다 그 몇 년조차도 특별 사면 아니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기도 하죠 그러나 집안적인 배경 또 아무 백도 없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죄를 짓고도 몇 십 년 때로는 평생을 감옥살이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발장도 그렇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빵을 훔치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도둑질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매우 흐릿해진 것이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큰 도둑은 마음껏 그리로 할부하는데 나의 사소한 이 도둑질이 뭐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에 비하면 저 도둑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이 행위는 별것 아니야라고 하면서 자기 합류화를 시키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여덟 번째 데칼로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도둑질이라는 히버리어 이 가나브라는 동사가 구약에 한 57회 정도 쓰여 있는데 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 사람의 동의나 인지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이 가나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우수와 7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가나브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니 요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몰래 훔쳐 자기 장막에 숨겨놓은 그 행위를 가나브 훔쳤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도둑질하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은밀하게 행해진 절도 행위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더 많은 이 가나브라는 동사의 여러 가지 예를 보면 남의 물건만을 훔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소, 양, 염소, 남의 물건뿐만 아니라 응과 금, 돈이나 물품도 있지만 사람을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의 시신을 훔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받쳐진 것들을 훔치기도 하고 또 어떤 신, 드라빔이나 여호와의 말씀 등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내용들 굉장히 다양하게 용래가 사용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을 도둑질하고 실제로 요셉이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가나브, 나는 도둑질 당해왔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인간을 훔쳐서 외국의 노예를 파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다른 사람의 또한 마음도 훔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장난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 도둑놈아, 너는 왜 내 마음을 훔쳤냐라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아마 여기에 지금 마음이 훔침 당하여서 같이 앉아계신 분들도 있고 서로서로 도둑으로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온통 내 마음이 네 생각뿐이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장난으로 하기도 하는데 성계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재판을 받으러 온 그 다윗 왕에게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자기가 이렇게 데려오라 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사무에라 15장 6지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은 정당한 재판을 호소하며 왕께 오는 다윗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압살롬은 굉장히 건장하고 어글도 잘생겼고 키도 굉장히 컸던 굉장히 뭐랄까요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누가 봐도 호감이 가는 그러한 얼굴이었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는 그러한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도둑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경만이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와타나베 마사비는 도둑의 문화사라는 그런 책을 적었는데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도둑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우리가 영어 표현 중에 훔치다라는 영어 표현들을 조사해보니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약 350가지나 넘는 단어가 훔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밤에 강도질하는 것 좀 도둑질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약탈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표절하는 것 훔치는 것 사람에게 강탈하는 것 약탈하는 것 노락질하는 것 훔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이런 단어를 비롯하여서 약 350여 가지가 거의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동사가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도둑질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와타나베 마사비는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의 행하는 온갖 행위가 훔치다라는 행위로 우리가 환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과정을 좀 하자면 인간의 행위가 모두 도둑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여기 나열하는 기본적인 동작들과 마찬가지로 도둑질은 인간의 행위의 근원적 행위 중 하나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들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도둑질할 수 있으며 도둑질하는 그 뿌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이 마련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회개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은밀한 도둑질을 한 적이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보상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을 은밀히 탈취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남이 가져야 할 그러한 명예나 남이 가져야 할 것들을 내가 훔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도둑질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돈, 재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여러 가지 직접 재산권을 훔치는 일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과제물을 복사해서 내는 것 시험 칠 때 옆에 사람의 내용들을 컨닝하는 것 또 여러 가지 표절하면서 마치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불법 복제하는 것, 복사하는 것,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하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한 회사나 개인이 수년 동안 자원과 인력을 투자해 만든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서포트웨어 혹은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사해 사용하는 것 바로 그 회사와 개인이 수년 동안 수고에 맺은 결실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로채는 그러한 도둑질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인 스마트폰 아니면 랩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같은 가난한 학생은 괜찮아 이거는 과제하기 위해 남들도 다 저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1년 동안 구독하려면 얼마나 비싼데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덮어 씌우는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어도 내 유익을 위해 남의 유익의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죠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의 것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레기 3장 8절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할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문이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러한 것들을 훔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행위들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세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전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은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여호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그 값을 치르고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망과 마귀의 구건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것을 도직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을 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사람도 태워주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뒤에 경찰이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는지 보니까 좋은 일을 해서 법규를 잘 지켜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 차량을 보니까 훔친 차량이라고 적혀있었어요 훔친 차량이 딱 적발이 돼가지고 따라왔던 것이죠 이 사람은 교통법규도 잘 지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열심히 착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드라이브를, 패스트 드라이브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차량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쳐서 운전하였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인 바로 이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지도 모른 채 내 것인 양망 내가 이 차량을 잘 운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통법규만 잘 지킨다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기만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훔친 차량을 운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몸 이미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 모든 것까지 다 주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경우 노동의 기초가 되는 이 직업을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컬링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일하도록 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정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해야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곳이 학교에 일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직한 노동을 통해 재산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불로소득에 관심을 가진다면 기본적으로 여덟 번째 데칼로그를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시험기간에 하나님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도박과 사행성 오락들 또 로토 이런 것들을 재미로 하면서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빠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박과 복권은 특히 하나님께 설약하신 소명인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버는 그 돈으로 만족하기보다 일확천금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모자라거나 결핍하면 도둑질하기가 참 쉽습니다 결핍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열심히 우리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죠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해 땀을 흘리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해 땀을 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를 통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또한 견물생심이다 뭔가를 보면 우리가 계속 탐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욕심이 생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미 우리는 또한 그 옆에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그런 의미에서 자족하는 법,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보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벌렸던 훈련시켰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그들을 끌고 가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하고 거짓 광야에서 거짓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광야는 풍요는커녕 생활 필수품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밭에 씨를 뿌린 적이 없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곳에서 살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력기 16장 17절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멜로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꼭 먹을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고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하여서 그 가난을 허락하시고 또 부여한 자들에게는 그 부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지 시험해보기 위하여서 그 부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임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좋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에 지식이 있고 공부를 더 잘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한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쓸데없이 우리가 더 많이 저장하면 나를 위해서만 나의 주어진 재능들, 물질들, 소유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광야에서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7호기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습니다 가지고 있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남들보다 더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냄새 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진 재산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사용할 때 우리의 물질은 냄새를 피우며 섞기 시작합니다 야구부서에 야구부서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권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존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수로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잘하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러한 능력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지기적 신앙이다 우리가 꼭 매니저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형과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누가 보고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도둑질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탐심,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는 그러한 탐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탐심, 탐욕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세상의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길은 우리의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갈라데아스 5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망과 마귀의 그런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거짓말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분의 몸의 값어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탐심과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을 나는 빚을 지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탐심과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부산에 해운대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터 목사님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어느 날 한 부목사님이 정 목사님에게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하시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에 5시간 동안이나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정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5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중에 이 3시간은 내 욕심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나의 탐욕, 나의 정력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탐심을 이기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도둑으로 들끓든 아니든 간에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면서 남은 생일을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크다는 것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우리 한 명 한 명은 너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 빚진 사람이었는데 그 1만 달란트 아주 많은 달란트를 우리가 탕감받은 사람인데 너는 왜 다른 사람에게 왜 안 되는 그런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 10불 20불 다른 사람이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느냐 너의 생명 자체가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러한 것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왜 작은 걸 가지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빚을 탕감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데칼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억하며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모든 소유들을 다 마귀에게 빼앗고 있던 우리의 모든 생명들 우리의 모든 재능들 은사들을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로 말면 아마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는 네가 청지기가 되어라 매니저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의 일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life? 라고 하죠 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획득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점점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참 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요 결혼한 지 11년쯤 되었는데 결혼 초기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 하늘을 위해서 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고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잃게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을까? 내 가진 것을 내 가진 것이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섬길 수 있을까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퍼주고 퍼주고 퍼주어도 우리는 갚을 길 없는 너무나 큰 예수구이스트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백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진 재능들, 은사들, 물질도 우리의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퍼준다 한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구이스트의 그 은혜에 의하면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잉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도덕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 또 우리의 청년, 또 우리 여름에 속한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의 모든 삶의 터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갈 때 나의 있는 것들을 비울 때 오히려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청년부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bonjour